사람을 지으시고 심이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천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 그 길을 찬양합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사람 강동혁, 정재민의 결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. 만남과 교제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을 확신하여 이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삼은 부부가 되기를 약정하고자 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성경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있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모범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성경말씀을 따라 살아나는 부부가 되기야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이 부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배우는 본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보시다시피 감사합니다.